아, 예, 예, 예. 어, 예, 그...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. 굉장히 응원해주고 있고요. 드라마 퀴즈가 나올 때마다 응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. 또 드라마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미네웅 같은 경우는 또 저도 신분이 있기 때문에 도디웅도 굉장히 저한테 응원을 많이 해주고 그렇답니다. 수지 씨이기 때문에 더 신나고요. 색사랑 연기를 할 때도 저는 저 혼자만이었지만 멜로를 찍고 있었더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약관스럽고 또 그런 멜로 드라마를 또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도 또 개인적으로 되게 시원한 일이라 생각합니다. 네. 정말 신나 보이십니까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